3년 전, 지금 이제 벌써 2년 몇 개, 2016년 가을에 10월달이죠 그때 2016년 가을에 벌써 탄핵으로 따지면 몇 년이 되었습니까? 7년이 되었고 7년 8년이 되었고 2016년 가을에 박근혜가 탄핵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참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회동을 쳐다보는 국민의 마음은 무척 괴롭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은 어떨까요? 박근혜 대통령을 나중에 구속시키고 감옥에 집어넣고 살던 집까지 완전히 뺏겨서 발가벗겼던 윤석열 본인은 윤석열 검사, 지금은 대통령이 되어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분은 어떨까요? 혹시나 박근혜가 이렇게 당했나 하는 느낌의 일말이라도 가질까요? 사실 아마 박근혜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을 겁니다 왜? 탈탈 털었기 때문에 박근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던 그 많은 엉터리 루머들이 모조리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아는 단 한 사람은 윤석열일 겁니다 한두 분도 아마 알 겁니다 무슨 무속인 요즘 또 나오죠 무속인이 어떻고 청와대가 오방색이 어떻고 청와대 안에서 구슬했는지 어떤지가 어떻고 청와대에서 보톡스 주사를 맞았느니 하는 거 모조리 가짜라는 것을 다 알 겁니다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조종을 하고 드레스댄 연설문을 다 고쳐 쓰고 그런 일이 전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윤석열과 한동훈일 겁니다 그런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최순실은 그 태블릿 PC를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드레스댄 연설문이 와있다는 드레스댄 연설문은 더군다나 드레스댄 연설이 지나간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윤석열일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참 이런 얘기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대통령 후보 지명에 반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본선에서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대선 자체를 보이콧 한다고 공개 선언을 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도저히 찍을 수 없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제게 많이 물었습니다 정규제 당신은 보수골통인데 그야말로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자요 철저한 시장경제주의자요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당신은 친기업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친제벌이라고까지 욕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거쳐서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시기까지 TV토론에서 보수로 정말 골통보수의 대표처럼 나가다니면서 무수한 TV토론을 했던 바로 그 언니는 보수인데 왜 윤석열을 찍을 수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재명을 찍으란 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규제 TV를 볼 일이 없습니다만 혹시 본다면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잡범이다 잡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악인이다 악당이다 이렇게 악당을 지울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사석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참 본인에게는 정말 미안한 표현인데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 넣는 것을 쭉 본 것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 엮는 저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정말 악당들이다 태블블릿 PC를 끝까지 안 내놓으려고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태블릿 PC 보니까 JTBC가 거기 들어가서 태블릿 PC를 포렌식을 다 해보니까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도 잡아넣었어요 박근혜를 엮어 넣기 위해서 묵시적 청탁으로 이재명을 엮어 넣고 지금도까지도 국제소송이 붙고 정권시장에서 소액주주들을 분노시키고 있는 물상과 젤모직의 합병 조작을 조작해낸 겁니다 악인이죠 악인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검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검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는지 어떤지는 명시적인 명령이 있었죠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원 판사 14명을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수 없는 수십 명의 판사들로 옷을 벗겼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건 엄청난 정변이었죠 엄청난 정변이었습니다 정변적으로 사법부를 묵사바를 내는 대악인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보수인사 200명 이상을 뭐 옷 벗긴 인사는 수백 명이고요 200명 이상을 전직 안기부장 4명을 전부 다 옷을 벗기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안기부를 숙대밭으로 만들어요 저는 지금 안기부가 많이 천명 평양에 북한에 있는 명사들이 저기 갔다고 발표를 했는데 안기부 발표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미국 CIA가 주었거나 여러 가지 어디에서 받아서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기부가 자체적으로 판독해서 발표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1500명은 모르겠는데 12,000명? 글쎄 곤란한 것 1500명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든 대한민국을 문재인의 앞잡이가 되어서 무자비하게 박사를 냈기 때문에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보수라는 자들이 보수라는 국민들이 분노에 가득 차서 윤석열을 지껄야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거든요 문재인을 잡아 넣으라는 거였죠 그런데 저는 거기 반대했습니다 정치 보복 좀 하지 마라 그러면 문재인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지금 보수 대통령을 윤석열을 시키면 그 다음에는 또 좌파 국민들이 좌파 정권을 만든 다음에 또 윤석열을 친다 이 짓을 계속 반복할 거냐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나는 그게 반대다 정치 보복은 안 된다 저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다룰 때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그 죄는 소상히 밝히더라도 대통령의 사명권이 약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복을 하면 안 된다고 정치 보복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엄청난 범죄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예 손도 안 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만 사면은 약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란 이름으로 처벌했던 말하자면 감옥에 집어넣고 지금도 최순실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죄 없는 어리석은 여인입니다 죄 없는 어리석은 여인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또 별 죄 없는 명태균이 또 집어넣고 뻔하게 보이죠 저는 명태균 그 사람 별 죄 없다고 봅니다 그저 다급한 국회의원들이 이리저리 뛰고 다니면서 국힘당이라는 것 자체가 저게 완전히 공천을 위한 뜻다방 이런 거거든요 공천을 위한 뜻다방이다 그래서 벌어지는 현상일 뿐이다 명태균이를 만일에 엮어 넣으면 제1의 공모자는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죠 그 스피커폰으로 매일 토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도 뭔가의 조작이 있었다면 그거는 윤석열에 대한 당내 지지 여부 윤석열을 1등으로 만들어간 뭔가의 조작이 있었다면 그게 원천이죠 그건 명태균의 죄지만 지시자는 누구냐 아마 또 다른 윤석열 검사가 지금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조작하고 만들어내고 감옥에 보내는 거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고 저는 그건 뭐 누군가가 어떤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은 어리석은 죄로 감옥을 살았거든요 어리석은 죄로 묵시적 청탁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정말 법에 없는 단어를 만들어내서 문재인 정권의 원호 아래 박근혜 대통령을 물론 처음 구속시킨 검사들은 따로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 몇 단계나 영전하고 검찰총장으로 영전하면서 이 모든 악행을 다 저지러죠 저는 보수가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아무리 바빠도 그런 정책 그런 자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던 보수는 정말 반성해야 돼요 지금 보수 일각에서는 야 이번에 또 윤석열을 탄핵시키거나 하면 도대체 대통령을 몇 번을 보수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각에서는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또다시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야라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죄 없는 대통령을 집어넣었습니다 감옥에다 쳐넣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흔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무능했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무능했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바보천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의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했다고 한다면 아랫단계면 아랫단계지 앞잡이 노릇을 몇 년이나 했으니 뭐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냐 지금 몇 사람을 잘라라 하니까 야 개인별로 그러면 범죄목록이라도 가져와 뭘 잘못했는지를 제출해봐 내가 보고 그 김건희 의사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의사는 지금 국힘당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난 정권에서도 탈탈 털었고 이번 정권들에서도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나 그럴까요 김건희 의 범죄를 은폐하고 봐주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명품백 30만원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는데 처벌할 수가 없다 저는 그 범죄라고 봅니다 공천개입 중대범죄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공천개입이라는 명분으로 8년형을 바로 윤석열 당신이 선고했죠 말하자면 8년형을 불렀습니다 제가 김무성에게 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에 몇 명을 공천하겠다고 당신에게 요구했나 몇 명에 대한 공천권을 달라고 요구했나 박근혜 대통령이 한 100명 정도 달라고 요구했나 당신은 그러면 한 200개 하고 박은 청와대가 한 100명 정도는 공천할 수 있도록 공천권을 달라고 요구해서 싸운 거냐 몇 명이냐 김무성이 저에게 그렇게 답했습니다 5명 그때 제가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대통령이 집권당의 대통령이 자기가 총재로 있는 당에 대해서 5명의 공천 명단을 달라고 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는 8년을 매겼다 지금 김건희는 몇 명을 요구했을까요?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몇 명을 요구했을까 김건희를 시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도 못 참아서 당대표를 쫓아내고 정진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누구를 시켰습니까? 김기현을 시키고 나경원을 못하게 타고 유승민을 못하게 당규를 고치고 지금 당대표 한동훈이 비대위를 쓰고 당도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도의 지배욕구 같으면 공천도 굉장히 깊이 들어갔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럼 몇 년을 보내야 되나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 겁니다 국민들의 삶이라도 따뜻하고 기름기가 좀 오르게 정말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경제가 정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활기차게 좀 돌아가고 자본가들이 정말 열심히 투자하고 그래서 살림살이가 좀 피어지고 그거라도 되면 좋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저분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하려고 대통령이 뭘 하겠다고 대통령은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정부패를 완전히 한번 쓸어보겠다든가 더군다나 검사 출신이니까 대한민국 부정부패는 정말 한번 일소를 해보겠다든가 정말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마치 노련한 의사가 암수술을 해서 제거하듯이 왜 잘못 건드리면 엉망이 되니까 부패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골치 아픈 국민연금을 내가 정말 멋지게 관리를 해보겠다든가 개혁을 해보겠다든가 정말 우리나라에 최근에는 노조도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좀 조용합니다만 정말 고질병인 노동조합 문제를 고치겠다든가 정말 고질적인 기업규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서 대한민국이 정말 새로운 단계로 점프하고 국민소득 5만 달러, 6만 달러, 7만 달러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다든가 해보겠다는 게 없는 대통령이에요 해보겠다는 게 없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어봅니다 아니 대통령을 왜 하셨어요? 무엇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대통령에 나오고 그렇게 당대표들을 다 쳐내고 왜 대통령을 하시나요? 무엇을 하려고? 나는 정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무엇? 국정 목표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입만 열면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무슨 개혁? 없습니다 4대 개혁? 무슨 개혁? 당신은 그럼 4대 개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의전개혁, 의료개혁 이런 거 의료개혁 굉장히 심각하죠 누적돼 왔던 문제가 쫙 있죠 대통령이 2천 명 딱 부르자마자 의료개혁은 아래위, 고참, 신출력에 의사할 것 없이 일제히 단결해서 전투 모드로 쫙 나가는 거죠 놀랄 일이죠 도대체 의사들은 그동안 얼마나 방해했길래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수만 명이 전투조직으로 대형을 편성하는가 대통령은 지금 법조개혁은 입도 못 됩니다 저는 의료개혁,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첫째 법조개혁, 둘째 지방자치개혁 엉망이거든요 지방의회의원 되는데도 B껍지에도 3천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명태군로로 해가지고 뭐 박안수니 뭐니 말이 많은 인간들이 나옵니다만 얼마를 먹는다는 거야 도대체 전부 그냥 균형발전, 균형발전, 내걸고 돈, 어떻든 중앙에 돈 당겨서 퍼먹는 겁니다 온 나라가 부패로 막 엉망이거든요 대통령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건드리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다 그거는 그냥 모른 척하자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죠 뭐 검사 출신이고 부산저축은행 구조조정도 잘 해본 분이고 제가 잘 해본 분이라는 거는 다 뼈가 있는 얘기입니다 잘 알 거예요 지방부패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번져 있는지 이념정체성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만일에 진짜로 하고 싶은 게 없으면 대통령을 물러나야 되거든요 하고 싶은 게 없으면 물러나야 됩니다 정말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게 무언지를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원집정부제의 대통령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총리는 따로 있고 이원집정의 대통령 그저 해외나 다니고 외교, 국방 이런 거나 하는 내치? 그건 총리가 하고 국회에서 뽑는 총리가 내치를 하고 나는 뭐 그래 외교, 국방이나 대표하고 국가의 대표로서 해외 회의 같은 데나 다니고 지금 그런 대통령을 몸소 이원집정제 대통령은 이런 것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국내 일은 전혀 안 합니다 대통령들은 내각의 장관들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만나기 싫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만나기 싫어하도록 비서들이 만들어냅니다 왜? 대통령을 자기가 지고 있어야 되니까 장관들하고 일을 안 합니다 왜? 장관들은 그래도 대통령보다는 대통령보다는 각 분야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그것도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하고 일대일 토론을 하면 밀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호를 하는 거죠 점점 바보가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제 절반을 이번 달에 지났나요? 그렇습니다 아직 절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용산에 가을 햇살이 아주 짙은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해다 이런 얘기 하야를 하거나 탄핵을 해라 이런 얘기도 요즘 심심찬히 나옵니다 그건 조선일보 같은데도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가 요즘 약간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뉴건일, 뉴데일리 이분은 본인을 스스로가 진성보수라고 주장하는 분인데 기회주의 중간파가 배신이 또 시작되었다 말하자면 탄핵 같은 게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순실은 죄 없이 아직까지 감옥에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처럼 명품백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공천권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시중에 떠도는 농담거리 한두 개 해서 일요일 밤에 대통령 만나서 옷 입을 거 옷 봐주고 옷 심부름하고 속옷 사다 드리고 그런 개인적인 심부름을 하던 몸종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저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물었죠 최순실이 당신에게 무엇이었나 이렇게 물으니까 몸종이라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왜 속옷 사다 주고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차마 몸종이라는 말은 못하 그 바람에 탄핵돼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낡은 언어를 얘기해 대통령이 속옷 사르신에 못 다니니까 그렇다고 공직자들을 속옷 심부름을 시킬 수 없으니까 최순실이 그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거 아는 사람 윤석열은 알 겁니다 자 오늘은 윤 대통령께 부탁하는 말을 한마디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으신 음주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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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가가 그는 음주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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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가를 삼성주가의 음주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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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가를